꼭 알아야 할 날씨 정보, 요긴한 날씨입니다. 오늘도 40도에 달하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미세먼지와 오존까지 겹쳐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존 농도는 전국이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밤낮할 것 없이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25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과 냉방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홍지화였습니다.